왜 이렇게 도망하네 내가 할게 댓글 검을 작업이라든지 검수같은걸 내가 해가지고 아니 대답하는 기차 타는 거니까 아니 대답하는 기차 타는 거니까 그 정도야 뭐 우리 노가리 가듯이 하면 30분만 해도 끝나지 30분 녹화하는데 30분이고 뭐 자르던 거 생각하면은 뭐 그 다음에 그 편식도 내가 해서 올려줄게 웬만해서 영어로 다 자막을 넣을 거니까 편집을 할 때 자막도 달 필요가 없을거잖아 그니까 양 좀 늘리자고 내가 할테니까 아 해 찍어 니가 이거지 이거 와 상대까지 안 죽네 상대까지 안 죽네 상대까지 안 죽네 상대까지 안 죽네 와 원플러는 이거 이거 아 죽겠지 이거 즉살깐 저게 맞는 데미지가 죽한 데 하나 원플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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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대포 유리대포 와 돈 나오는 거 봐라 와 너 또 방세 트레인티드 스크리밍 가이로 했냐 유리대포 안 뒤짐 감사합니다 트레인티드 스크리밍 가이 아니 스크리밍 브랜드 또 이걸로 했네 유리대포 안 뒤짐 바로 먹으러 간다 아이가 뒤짐이면 바로 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10원 죽어라 어? 데미지가 블랑 5원은 못 참치? 아 이거 원래 스텟 데미지야 스텟 데미지 3톤 올라가 아 스텟 데미지야 스텟 데미지 10배에다가 플러스는 얼마였던거 같아 맞아 나 원플러는 개미 쳤는데 그냥 스팀 세일 먹은 느낌이야 유사 스팀 세일 스텟 메이드스텟 스크리밍 브랜드 저게 무슨말 했지? 몰라 누가 한발 근데 애초에 한두개가 아니라 I don't know I don't know 왓 모드 유사 왓 모드 왓라도 모드 뭐 모드 나 말해줘야돼 그니까 컴툰 아이즈 디스코트에 체크 모드 아 맞다 맞다 모드 인 마이 디스콘트 오오 15원의 가치를 느낄 수가 없네 없네 느낀 것 같다 느낀 것 같다 느낀 것 같다 난 분명 소리 지르고 싶어 오오 굿이브닝 아이아브 거비드 코로나 걸었다는데? 파이로 합성오일 스톱워치 걸을게 없는데 썰어라 빨리 올스텝 나는 스톱워치가 먼저겠지 파이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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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uvernement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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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녹화우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빈다운다 이즈 불심한 걸어볼 수 없지 RRNT나는 무슨말쓰지 RRNT나 어가 있나? 다행이다 천사방 가야겠다 그래 본이 없어 다행이다 해견들에게 정말 잘하는 행성방은 어떤 행성방은? 개인적으로 행성방은 어때? 해견들에게엔 정말 좋아 다행이다 해견들에게 주의해가 날개하는 행성방은 더 사용하다고 생각한다 해견들에게 주의해가 해견들에게 주의해가 해견들에게 주의해 접합하게 주의해 요! 대이 앗 크래밍 플랜에 있는 게임이죠 딯 딯 딯 딕 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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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래밍 플랜의 정상 기반까주 금포까주 어째 파인법인데 아 뭐야 저건 어 먹을 수가 없는데 야시 먹을 수가 없는데 야시 야시 뭐야 이거 뭐 보이는데 다일수도 있네 벌써 버려야돼 이거 아 벌써 버려야돼 아이고 이번칭은 돌고 버립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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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무조건 가능? 점수 그만 아이고 아으 아이쿠 하이쿠 하이쿠 competent 하이쿠 헷 그래서 compartil 이 델리움 월 메가스탄 메가스탄 안좋아니 선사만 가야되는거 때문에 이번엔 발망한거같아 안될거같은데 아 동동하다 그 말한거구나 그 방 뚫고 나갔다 아 ㅅㅂ 야 왜 저걸 지금 봤지 근데 스피드웬 버리는게 너무해 스피드웬 먹었으면 그냥 가자 어 뭐야 벌써 열려? 오오오오 오케이 안쓰 알키 꺼줘 알키 꺼줘 알키 꺼줘 알키 꺼줘 알키 꺼줘 아 깜짝아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아 참 다 부숴 버려 그냥 부숴버려 사실 구라이 안 먹을거니까 파이키 안먹을거니 오오오오오 이거 뭐지 이거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멤버가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천사별인 가 드론 드릴게 3층에서 봐봐서 갯빠리만 한거 아니겠어 아가리 오 맛있겠는데 아 이거 계좌 맞나 스피인 다운 다 있어 이거 안 나오거든 안 먹게 안 먹게 이거 안 먹으면 안 나오거든 이거 잘하면 이거 매칭마다 어 잠시만 매칭마다 매칭마다 이거 잘하면 저거 관통 먹을 수 데미지 1먹을 수 있거든 카오스라던가 야이런드 타기만나 무드 90번 되게 돼있네 어휴 열쇠를 주네 자 이거 뭐죠 이거 오 4원의 이득을 오 잠깐만 7원의 이득 역스타 저거 좀 아닌데 블랙핸들 좀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에이템 아이고 스피인 다운 다 있어 또 나오네 아이고 오 나이스 오케이 봅시다 오오 일단 구알 구알 안 먹지 혹시 게이 게이로 알고 뭐래 아 블랙핸들 시작 확률 내려가는 거 봐 바로 아 진짜 아님은 소울란 빨리 발송할라 다음 기회 러트뱅크 와우 와우 대단한데 안 볼까 밤볼까 밤볼까 오오 스피인 다운 다시 한번 드롭고 그랬냐 들어서 뭐였는지 소세지 하나 먹지 오 성찬 오오 이거는 해야겠는데 소세지 먹어 고 고 고 고 고 야 연사 야 바꿔 버려 딴 거 있어 딴 거 있어 고 고 고 자 그리고 장신구를 들고 장신구를 들고 포스방 가야지 스피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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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왔다 예상을 하러 이거 오 세라 러트뱅크 원 탭 공충평 러트뱅크 먹어도 없는데 내가 난 먹는다며 예전에 맛있게 먹는다며 나중에 먹어야지 나중에 먹어야지 원진간에 먹게 되어있었대 무조건 먹게 되어있어 메가 사탕 메가 사탕 예스 메가 사탕 메이지 오케이 오 오오 오랜만에 본단 말이지 올리멘탈 왜 잡았지 맞네 왜 잡지 왜 잡았지 왜 잡았지 딱 메아사탈 바로 그 층에 쓰면 될지 그냥 테크는 효과가 없다 오 그리드 안돌네 데크 제로가 보이는데 자 피트까지 안파주고 꺼주고 왜 사리 안파냐 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야 핫쪽 몰트 먹으면 굴리기 힘들 것 같다 앞으로 오 오늘부터 좋은데 뒤꺼 방송 깨는거 아이고 내 홀리실드 홀리카드 홀리카드 근데 굳이 토음포켓이라 잘 먹어야 할 이유가 있나 시너지가 있으나 오 전기 좋나봐네 아 이 새끼 아까 봤는데 아무 효과 없긴 한데 걔 안 먹어 아 비팀 지금 3.3으로 나가네 개미친 또라이템 낫낫낫 아 배터리 있으면 좋을텐데 아, 겁나 아깝네 영상도 좋아 영상도 좋네 카드? 리버스 저지먼트 리버스 저지먼트 확실히 관통 먹으니까 갑자기 확 사라졌네 스플래시 관통 테크 제로 스플래시 어... 핵맨 이게 돈 벌리는 카드였지 돈은 어차피 충분하지 What is your last favorite boss? 잠깐만, 트랙터도 없네 저... 아닌 것 같은데 왜? 천사방을 앞으로 몇 번 더 가질건데 핫헤드나 불신이 안될까 봐요 볼때문이 아니라 그... 키퍼라서 그런거였다 아... 연사... 아니... 유도가 나고 빠졌어 아... 연사된다는 마인드 아... 연사된다 유도 뜬다는 마인드 그래서 What is your last favorite boss? 아... 음... 내가 싫어하는 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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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데온 기대온 기디온 기디온 티비 4개원 먹으면 안 되는데 스크림 플랜이 하트한 티비 4개원 먹으면 특히 테크0 어간 돼가지고 안 먹을래 마인드, 마인드 딱히 보니까 이거 그냥 얘한테 돌리지 말고 밑에 가서 돌리면 열쇠까지 먹고 그것도 할 수 있지 이게 훨씬 낫네 스크린 플랜과 래시클라이프 센서 승보가 없네 갑자기 이거 같이 할 필요가 있나 않네 스피나운 하다 이거 다시 괜찮은데 선택트라인 이야 색감이 좀 주황빛 나지 않냐 지금? 감아웃해서 들었군 원래 이런 맵 아니네? 아니 디스코드 방송하고 유튜브 방송하고 비교해봐 다른 색감이 볼까 유튜브 색감이 약간 더 주황빛 난다 그러네 아니 이거 알지 이거 두번 굴리면 불씸 나오는거 아 얘가 그거야? 오 된다 된다 성찬이 쩌는데 아직? 어 그니까 된다 된다 쿨관이 너무 편해 안녕하세요 데미지 50 와 아쉬운거 같아 어 퍼펙션 먹을게 왜냐면 지금 폴리멘틀도 있고 홀리라이트 뜬다 게임 섹스 아 쿨 채우고 오지 아 오래갈려서 그냥 왔다 그냥 내려갑시다 그냥 그냥 뽑아줄 펠트로 오 안먹은게 많아 오우 뭐 지연관 통하면 블레이지 페러사이트 안먹는게 나은거 같다 얘는 설정에서 그런거 같아 오 헬로 어떤 설정 오오 사용 가능한 그래픽카드 레벨이랑 램 레벨을 오른다든지 제병 개쩍갓 제병 개쩍갓 제병 개쩍갓 마인크래프트는 기본설정이 램을 2기가 밖에 못쓰게 잡았거든 여기서 스플래시한게 더 먹으면 게임 튕기지 허쉬 갈까 아니다 그래도 역시 메가스탕 처음에 가기로 했으니까 아유 사다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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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다 다음 세대 먹으면 된다 아하 더 푸는구나 다크체스트에서 나 지금 두개 먹었네 ㅋㅋㅋㅋ 나 먹으면 데미지 얼마진 가려나 내 순간 너무 높은데 4.6배 데미지 데미지 4.5 올라갔어 아 심지어 게임이 생겼다라는 칫게임 아직 안생기면 감사해야 돼 사실 나는 지금 어 그래서 눈물 퍼지는거 한게 더 먹는다 이제 진짜 튕니까 여기다 라샤 타다가 먹는다 바로 튕니까 아니 라샤 먹으면 오히려 나으려나 왜냐면 테크제로 사라지니까 라샤도 라샤대로 지금 테크제로 이것보다 오히려 맥이 나을 것 같은데 맥이 주는게 근데 확실한거는 테크 그니까 뭐야 라샷에 유도 있고 패러사이트 있고 크리켓 발이 있으면 튕긴다 그건 튕긴다 세개중에 두개까지는 괜찮은데 세개? 거니부터는 안돼 임마 어 무조건 튕긴다 그니까 여기까지 다 연맥이네 아주 기부하듯 참죠 기찬 캐시리야 오 근데 차지키 아픈데 그러게? 어 2.0 안먹어도 될 것 같아 그냥 키퍼한테 이게 안좋지 어 어허 이거 두개짼데 이거 레이저 두개째먹었는데 아이고 어 팩트? 어떻게 안해 세이크릿 오브? 어 구피다 구피? 3구피인데 이름은? 응 네 어잡해 안죽는다 네 솔직히 데륙해먹으면 안죽지 어허 구피 구피 아 세이크릿 오브 이즈다 괜찮아 안죽아 안죽아 아허 이십일식스틸굿 낫굿 티퍼 괜찮아 패턴이 안나올꺼고야 어허 어윽 왕급조절 하고 있거든 한 drag만 퉁퉁 Х어 이 정도? 백트? 이런 거. 못 버티오?! 아이작을 끊은 다음에 전세민이 확인한 것들. 물타고 있는 그의 컴퓨터였다. 아이작을 끊은 다음에 전세민이 확인한 것들.